내 마음대로 되면 그게 사랑인가요? 최악의 연애 포트폴리오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생망 16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세훈 PD고요 안녕하세요 기능 합격 100점 만점 받은 윤PD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능 만점 하나의 실수도 없이 직각 주차의 신 신, 직신 단 한 번도 탈선해볼 경험이 없습니다 역시 모범의 아이콘 탈선 경험 전무 연애도 기능도 탈선 없이 역시 모범의 아이콘 윤PD가 기능 합격까지 마치고 컴백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도로연수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도로에 나가게 됐는데 사실상 도로의 살상무기죠 네 거의 뭐 지금 내 실력을 이 도로에 간다는 게 맞는 것인지 아 근데 초반에는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침 기능 때 저를 알려주셨던 선생님이 걸려가지고요 어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좀 합이 맞는 분과 저한테 뭐지 이제 고3? 이라고 하셨던 부위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네요 방송 전에 저 회사 다녀요 예 안 들어도 될 말을 회사하네요 회사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을 한마디씩 하시죠 방송 전에도 욕을 한바가지 하고 시작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그거는 제 의도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욕을 편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분위기가 이래요 생활에서는 탈선 예 생활에서는 탈선 생활에서는 탈선 연애는 탈선 없이 무범적인 연애를 하고 있는 윤PD가 또 왔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아 그러게요 내일이 더 춥대요 날이 갈수록 내일 더 춥다 내일 더 춥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오늘도 거의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뭐 사실 예전 같으면은 뭐 겨울 오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왜요? 뭐 연말에 약간 그런 들뜨는 게 있잖아요 송년회 모임도 많고 뭐 커플들도 이제 뭐 눈도 내리고 막 이런 분위기들 그런 것들 좀 즐겼는데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 저희도 뭐 회식이 다 취소되고 회의도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거리두기 두시고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네 저희 오늘 댓글 바로 보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네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찌님 오랜만에 남겨주셨네요 태음인 크크크크크 멜로의 체질 태음인 짜고 껴요 크크크크 라고 15화였나요? 14화였나요? 4화 14화 리뷰를 또 남겨주셨네요 다음 댓글 해외에서 간만에 또 댓글이 하나 도착했네요 뭐야 니베아 윤이에요? 네바에 윤님이신 것 같아요 네바에 윤? 네네네 윤씨인가 뭐구나 윤씨겠죠 윤씨님이 할로 오스트리아에서 알게 된 동생이 소개해줘서 듣게 됐어요 하하하하 샤워할 때나 자기 전 누워서 듣는데 참 재미나요 저도 언젠간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와 역량과 경험과 헤아림을 가지기에 얼마나 걸릴지 당장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요 오늘은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봅니다 오스트리아 모드드 알레스 굿데 독일어로 굿럭이죠 알레스 굿데 아 진짜? 왜 저희 오스트리아에서 댓글 한 번 온 적 있잖아요 아 그 오스트리아 동생이 그분인가 보다 아마도 댓글 남겨주신 분이 전파를 또 해주지 않으셨나 오스트리아에서 대단하다 이렇게 또 저 멀리 오스트리아에서 청취자분이 늘어가고 있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나도 오스트리아 가고 싶은데 아 오스트리아 저는 뭐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스트리아 너무 좋은 곳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댓글 한 번 볼게요 주홍골씨님 빵 터져요 크크 윰님 너무 웃기세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 표현도 너무 좋으시고 크크크 웃겨서 운동하면서 듣다가 보갑 풀려서 바벨 떨어뜨렸어요 크크 보갑이 풀릴 정도로 웃으셨네 어느 부분이신지 좀 궁금하네 배꼽 빠진 거 아니에요? 빨리 챙겨보세요 다시 봐보세요 배꼽 있는지 없는지 오늘 욕하면서 시작했다는 텐션이 아주 좋네요 시작하기 전에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시작하시더니 기분이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가 거기인가요? 그 대마가 합법인데가 오스트리아 아니에요? 그건 네덜란드고요 그게 왜 궁금하신 거죠 근데? 주홍골씨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웃기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바벨 떨어뜨리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헬스장 매너가 아니죠 사실은 바벨 쿵 이거 집에서 홈트로 하셨을 것 같아 홈트 바벨? 그러면 좀 약간 사시는 분인가? 아니 사실은 집에 바벨 둘 정도면? 덤벨도 아니고? 집에 바벨이 있기 쉽지 않거든요 옥탑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나요? 방으로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요새 되게 많으신데 제가 그거 봤어요 뭐지 당근마켓에 이제 지금 헬스장 다 닫았으니까 집에 이렇게 트레이닝 기구가 있으신 분이 한 시간에 7천 원씩 해가지고 3대 집에다 3대 있다 그거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댓글 썼잖아요 지금 풀로 다 예약이 다쳤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운동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 이상하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운동에 관심이 있었나 싶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거야 헬스장을 못 간다고 하니까 뭐 홈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요새 왜들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댓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매우 만족합니다 님이 이거 들으려고 저녁에 산책합니다 산책하다가 실실 웃는 제 모습이 남들에게 들킬까봐 눈치 보며 걸어요 백화 기대할게요 매우 만족합니다 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새는 좀 추울 것 같아요 저녁에 산책하면서 듣기에는 집에서 따뜻한 이불 안에서 들으시면 잠이 솔솔 오시진 않을 수도 있는데 잠 깨죠 잠 깨죠 잠이 좀 깰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집 안에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새 너무 추워요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남보돌림 아 금요일인데 야근하고 일이 안 끝나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네요 그래도 오늘 업데이트된 이생망 들으며 마음을 달랩니다 훈피디 윤피디님은 회사에서 화나실 때 스트레스 푸는 본인만의 노하우나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생망 유잼 유잼 대유잼이에요 사랑합니다 하트라고 남보돌림 아 일이 많으신가 보네요 윤피디님 좀 스트레스 푸는 노하우 있으신가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푸는 좀 방법 음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오우 저거는 먹는 걸로 약간 부신을 살릴 것 같은데 예전에 그랬는데 예전에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엽떡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요 응 엽떡 많이 먹었는데 사실 엽떡은 혼자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양이 많고 거의 뭐 한 만오천 원 시켜야 되잖아요 혼자서 있어도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거 먹으면 또 현타가 온다 그렇게 먹고 현타 오면 또 스트레스 받아 맞아요 그거 다 먹고 더부룩하고 짜고 이거 내가 다 먹었어 이 기분 들면 스트레스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진짜 잘 없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낮으신가 봐요 스트레스 지수는 낮진 않아요 그냥 보통인데 엄청 받진 않아요 왜냐면 늘 보통 텐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 원래 좀 있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도 제가 스트레스 내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이 정도는 뭐 군대 있을 때도 다 이 정도 하지 않았나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사람이 마탱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다 쌓입니다 괜찮은 상태라고 인식할 수도 있으신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저는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일단은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보면 누가 보면 싱어게임 나오는 가수인 줄 알겠어요 73번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방을 자주 가는데 요새는 노래방을 못 가서 좀 힘들고 저는 뭐 운동도 좋아하고 아니면은 본인만의 좀 웃음 버튼 하나씩들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바로 터지는 거 그런 거를 좀 바로 저장해 두시고 그때그때 보셔서 웃으면 좀 풀리더라고요 깔깔깔 웃으면은 그리고 저는 요새 동물 영상 되게 많이 봅니다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갑자기 그렇게 나가시면은 인간의 기대가 없다 예 뭐 회사 생활의 노하우 중 하나죠 큰 기대하지 말아라 큰 기대하지 말고 나를 소중히 아끼는 회사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보돌림 회사 끝나면은 싹 그걸 분리해야 돼 맞아요 잊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있는 방법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계속 마음에 쌓이고 생각나고 막 그 얘기가 막 샤워할 때도 생각나 샤워하고 나서 저녁 먹을 때도 생각나 집에서 TV 보다가도 갑자기 생각나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있네 뭐가 있으신가요? 쇼핑을 해요 돈 쓰는 것만큼 또 좋은 방법이 그만큼 좋은 방법이 없죠 또 그걸 입은 나를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거 입고 어디 갈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그게 제 방법이군요 근데 쇼핑은 수시로 하시잖아요 거의 늘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 거의 뭐 매크로처럼 하시잖아요 늘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내성이 아주 신기한 게 아니네요 굉장히 높으시네 쇼핑으로만 따지면 있는데 바로바로 풀어주는 거지 쇼핑으로? 바로바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래 안 간다 역시 돈 쓰는 맛으로 그래서 더 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쿠주인님 댓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연애에 관심 없는 25살 못 쏠 청취자입니다 이생망이라는 제목 보고 첫 화 들어봤다가 두 분 다 드립이 너무 웃겨서 전부 듣게 됐네요 정작 저는 보낼 사연이 없어서 아쉽지만 남 연애사는 재미있거든요 매번 일할 때마다 듣는 저의 킬링타임용 채널입니다 쿠주인님 감사합니다 남의 연애 얘기만큼 재밌는 게 없긴 하죠 어떻게 회사에서 혼자 웃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시라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쿠주인님 오늘 좀 받아주기가 힘드네요 여러모로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타옹님 지옥의 통학로로서 이생망 발견한 거 너무 행운입니다 진초루 하트 사실 처음에는 훈피디님 목소리에 빠졌다가 이제 두 분의 매력에 다 빠져버려서 헤어 나올 수 없어요 이젠 자기 전에도 노곤허이 듣는 이생망 파이팅 야스 베이비 야스 베이비 단어 선택이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타옹님 이게 지세대야 정말 지세대인 것 같아요 이게 지세대야 헤어 나올 수 없어요 이어지는 노곤허이 듣는 이생망 닉네임도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자음, 모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약간 그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제트세대의 어떤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타옹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스 베이비 복슬복슬림 댓글 한번 봐주시겠어요 멜로의 체질에서 두 분이 관심법 쓰신 거 너무 웃겨서 길바닥에서 빵 터졌어요 사연자님은 애진정에 간파 당하셨다 너무 귀엽네요 푸푸타고 또 사연을 읽고 윤피디가 간파를 하셨죠 정확했죠 사연자분 드라마 제목 모르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게 라고 정확히 간파를 당해서 저희가 또 그분이 후기 없나요? 아, 지금 댓글 다 읽고 후기가 하나 도착했어요 아, 진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D-L-R-M-A-W-L님 아, 유유, 크크크크크 여자분 사연 너무 귀여워 두 사연자분들 모두 사랑에 성공하시길 이라고 14화 또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마지막 댓글 한번 봐주시겠어요? 크크, 호를루 아, 이분도 G다 아, G세대가 많네요 15화 에피소드 너무 아찔하네요 서로를 깎아먹는 연애 미숙했던 첫 연애가 생각나고 PTSD 올 것 같았어요 유유, 윤PD님, 세훈PD님의 조언도 너무 좋았어요 연애를 쉬는 중이라 사연을 보낼 일이 없지만 과거의 연애를 돌아보며 연애의 시야를 넓혀가는 기분이에요 듣고 있으면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른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오래오래 방송 들려주세요 이생망 화이팅 아, 호를림 후기 감사합니다 또 15화 사연에 분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사연이었죠 아, 그러고 보니 14화 그 남자분 기억나십니까? 고백 못하셨던 어플로 여자친구 만나서 여자분 만나서 답답이, 답답이 답답이 그 친구 메일로 후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연 보내고 뚜드리 혼난 사연자입니다 이생망 듣고 바로 썸녀에게 전화해서 고백에 성공했습니다 훈피디, 윤PD님 혼내주셔서 고마웠어요 이제는 표현도 여자친구보다 더 잘해요 거봐요 하면 되시잖아요 이번 겨울은 연이와 따뜻하게 보내겠습니다 연이, 연이님 그리고 연애하면서 또 고민 생기면 사연 보낼게용 이생망 파이팅 우와, 축하드려요 고민 안 보내시고 즐거운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이님과 연이와 연이님과 아주 따뜻한 겨울, 즐거운 크리스마스 앞으로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한 커플이 탄생하게 되었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엘조했네요 나중에 만약에 공개방송하면 연이랑 오세요 연이님과 오시고 연이 아닌 사람이면 우리가 결혼, 혹시나 결혼하시게 되면 윤PD가 사회를 볼 의향이 있기도 하고 제가요? 제가 사회를 축가는 이재훈 축가는 제가 싱어게인 73호인 제가 출동해서 알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가 쳐들어가서 한번 어느새 쥐어져 있는 그의 합격 목걸이 저도 함께 거의 뭐 신혼여행까지 따라갈 기세로 저희 팟캐스트 이렇게 애플,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연PD님 SBS love is over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네 사연이 또 잠깐 소강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좀 연말이라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신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여 좋은 사연들 본인의 고민들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도 그래서 한번 골라봤는데 역시 또 연말에는 원래는 술이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른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술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연애 관련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전 없었습니다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오늘 한번 오늘 그 술과 관련된 사연이 하나 도착을 해서 소개를 좀 해볼까 해요 윤PD님 준비되셨나요? 예 그럼 또 오늘도 맛깔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술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는 사이가 있었어요 물론 맨정신으로는 정리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한번 심하게 실수하고 나서는 술 생각이 전혀 없다가도 분위기 타면 누구랄 거 없이 마시고 점점점점 사실 걔는 친구였는데 꽤 오래 저를 좋아했었대요 처음에 뭐가 있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애인같이 대화하고 연락하고 짬내서 만나고 그랬어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듣는다고 해서 뭘 어디까지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점점점 둘 다 엄청 서툴 때였고 평소에는 친구이다가도 술 기운이 좀 있고 나서 스킨십하고 화제가 좀 달라지는 느낌? 그걸 서로 알고 어느 정도 노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확실히 건강하진 않았네요 그쯤에 일이 바쁠 시즌이기도 했고 점점 부담스러워져서 뭐 하나 거슬리기 시작하면 사소한 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뭔지 아시나요? 유유? 오래 좋아한 게 벼슬도 아니고 저한테 눈치를 못 챈 게 제 탓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공부를 핑계로 지금보다 덜 만나고 싶다 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 친구는 그걸 그만 만나자고 받아들였고 우리는 절교보다 못한 파탄이 났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친구하고 싶다는 식으로 다른 친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인스타 계정을 새로 파서 어필을 하더라고요 정체를 숨기지 않아서 바로 알았어요 저는 제 생각보다 더 심하게 파탄을 당한 입장이고 거의 경기를 내면서 다 차단을 했는데 우리들이 술 먹고 사고 친 건 친구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만 나쁜 사람이 됐어요 온갖 정색, 면박, 심한 말은 제가 다 보고 듣고 끝난 관계에 이렇게 다시 뭘 던진 심리는 뭘까요? 양심 대체 어디에 그때 우리는 뭐였을까요? 오래된 친구라기엔 파트너보다 더 점수 주고 싶지 않아서요 차라리 파트너로 명명했으면 좀 나았을까요? 이생망에 사연 보내려고 제가 이렇게 다 잊지 않고 있었나 봐요 크크크 이생망 말고는 다 의미 없는 회상이죠 이름은 이생망이지만 방송은 흥했으면 해서 별거 없는 사연 보내봐요 두 분 티키타카 덤 유쾌하고 빠져들어요 크크크 권태로운 직장인 일상에 낙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같이 전해봅니다 이생망 절대 살려 감사한 말씀과 함께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면 보니까 술 때문에 남사친과 일단 선을 넘기신 것 같죠? 그걸 또 자주 넘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넘다가 넘다가 남사친과의 관계가 약간 파국으로 끝나버린 심지어 이 남사친이 약간 급발진한 느낌이죠 지금 오히려 따지고 사연자분한테 몰아붙이고 약간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하 이게 이 파트너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건 S 파트너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SP요 SP SP SP죠 네 SP죠 아하 이게 참 술이란 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확실한 반면에 단점도 굉장히 확실합니다 네 윤비디님은 술 먹고 실수한 경험 왜 그 초반에 학교에서 입학하고 과사, 꽈방에서 이제 거의 실신하신 그 기억 말고는 이렇게 술 먹고 실수하신 적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남한테 한 인물에게 피해를 준 건 없어요 특정인들한테 광역딜을 줬나? 내가 뭐라고 하거나 이렇게 몰아세우거나 이런 거 아니라 그들이 나를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실수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칠 만한 대화나 이런 온전치 않은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술 먹고 마음에 담아뒀던 말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그냥 정신이 없는 사람 저는 많이 먹으면 토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챙겨줘야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무책임하네요 어린 날엔 그랬죠 뭐 남녀 간의 실수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으신 거죠? 그쵸 그 연애할 때 또 술 취하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남자친구를 보통 부르시나요? 아니요 아 그냥 집에 가세요? 네 남자친구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어 통화할 땐 말짜가 해요 저는 아 원래 취한 거 티를 안 내는구나 어 그리고 전화할 때는 말짜한 상태지 그 이유가 많이 먹어서 술 일단 전화를 하고 달리시는 스테리 술 기운이 확 오더라 갑자기 막 그럴 때 무슨 말씀이신지 술 기운이 확 와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저 앉은 뱅이 스타일이에요 앉아있을 때 괜찮은데 일어나면 정신 못 차려 전화하려고 딱 일어났다가 들어오잖아요 한 번 나갔다 오면 정신 못 차리는구나 네 답이 없죠 MPD가 그렇게 주사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주사는 없는데 네 주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 많이 먹으면 토를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토했던 것 같아요 별로 안 했네요 두 번 정도면 친구들이 많이 이제 쉬어진대 기억해줬죠 어허허 친구들아 사랑한다 뭡니까? 네 갑자기 도전골든베인가요? 선배님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술 먹고 정말 기억하기 싫은 실수들 좀 있어요 아 진짜? 네 몇 살 때? 대학생 때 주로 대학생 때죠 주로 대학생 때고 졸업하고 나서 사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그 정도 실수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저는 지금도 아찔한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류인데요? 제가 근데 술을 범법자예요? 범법자라뇨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녹음 전에도 욕을 하시더니 지금 왜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아니 제가 범법자냐고 물어본 거죠 보통 실수가 범법까지 갑니까? 아니 아찔하나 다시 생각도 하게 된다고 하길래 남녀 사이 남녀 사이에서 아 남녀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서 저는 이런 사회적으로 물날 문제를 일으켰죠 제가 뭐 우리를 일으켰으면 지금 그러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아 혹시나요? 그런 사람이 내 상사면 너무 괴롭잖아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신 건가요? 아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예예 범법자까지는 아니고요 예 아 갑자기 길을 잃었네 토크하다가 남녀 관계에서 아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거죠? 사연자분들이랑 똑같은 경우죠 아 이런 경우요? 아무 감정 없는 상태인데 저는 선을 술 마시고 다 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넘는 게 다 넘는 게 K에서 S로 간다는 거예요? 어 K와 S 사이에도 뭐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최종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역시 S 등급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S 등급까지는 안 갔어요 알겠습니다 S까지는 안 갔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있었는데 K와 S 사이에는 아주 무궁무지한 블랙홀인데요 거기는 거기는 뭐 사바사죠 사람 바이 사람이죠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 바이 사람인데 그런 아찔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아 사연자분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처음 한 번으로 안 끝나셨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일단 처음부터 우리 한번 봐볼까요 네네네 일단 친구는 상대 친구는 이 사연자를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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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있는 거야 한 명이 마음이 있다니까 친구라도 좋아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사연자도 얘가 나쁘지는 않은 거지 자 생각해보세요 남자인 친구로만 봤다면은 남자인 친구로만 봤다면은 그 이후에 걔가 날 좋아하는 걸 알면 불편해지잖아 불편하잖아요 아 그쵸 불편해지죠 근데 그런 게 불편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애인같이 대화하고 연락하고 짬내서 만났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완전히 별로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우리는 뭐였을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아 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술 먹고 선을 넘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사귈 것이냐 입을 닦을 것이냐 여기서 사귈 것이냐 고 아니면 스톱을 해야 되는데 사연자분이 스톱을 못 하신 거예요 그렇게 스톱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이 이거는 당연히 사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맞춰준 거예요 애인같이 대화하고 연락하고 짬내서 만나고 본인도 이걸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라는 겁니다 사연자분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셨던 거예요 술 취하면은 그런 뭔가 주변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달라지죠 달라지죠 단둘이 마시면 둘이 왜 마셨어 그리고 제가 사연자분이 단둘이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드신 것 같더라고요 사연에 다 살리지는 않았는데 둘이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 사연자분 집이나 아니면 그 남사친 집이나 아니면 둘만의 공간 이를테면 작업실 같은데 이런 데서 둘이 술 마시면은 안 되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교걸러스 저는 유교걸러스 탈선을 극혐하시는 저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임피디 입장에 받아들일 수 없죠 다른 이성의 구역에 간다 다른 구역에 간다 구역에 간다는 것은 나 제외하고 한 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한 명 이상은 더 있어야 돼요 적어도 3명이서 가야 돼요 3인 포옹 같은 겁니까? 네 사귀기 전에 3인 이상 그래요 3명 있어요 3명이 있어요 술게임도 좀 하고 서로 절대 안 됩니다 둘이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한쪽이 마음이 더 크다면 이걸 사귀는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아 이제 됐다 우리 사귀는 거야 라고 가게 되는데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시면 이 관계가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술 마시고 이런 실수를 하고 한 번은 사귄 적이 있고 한 번은 깔끔하게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정리할 때는 맨정신으로 나는 아니라고 한 거야?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사과를 합니다 아 어제 내 행동은 미안하다 우리가 술이 너무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 라고 정확하게 제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상대방이 뭐라 말을 꺼내기 전에 그러면 이제 상대도 제 의도를 알아채겠죠 아 우리가 스킨십을 했다고 얘가 나랑 사귈 마음이 있는 건 아니구나 정말 실수인가 보구나 라고 하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처 왜 안 받아? 아이 근데 어차피 받을 상처면 사귀고 상처 주는 것보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그냥 사귄 적이 있어요 술 먹고 써넘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술이 이게 컨트롤이 정말 취하면 진짜 이게 이성이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들어오면 가는 거야 그냥 갔는데 나도 초반에는 이제 아 큰일 났다 하면서도 아 그래도 이제 도의적으로 만나야겠지 이 정도면은 갔다 오는 게 어디 갔다 온 거야? 갔다 오는 게 어디 갔다 온 거야? 저기 어디 저기 저기 가까운데 난 되게 편하게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편하지 않았던 거야 난 아 도의적으로 아 이 정도 했으면은 나도 인간적으로 이건 사귀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여자분이 완벽한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술 영향이 너무 많았는데 내 진심은 정말 조금이었고 술은 이만큼이었는데 그 술 이만큼을 여자분이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 상황에서 그 여자분은 원래도 맘에 들었다고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이랑 비슷한 경우잖아 그래서 나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사귀었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헤어지자고 못하고? 헤어지자고도 하면은 똑같아요 너 나한테 술 마시고 그러더니 왜 이제 와서 헤어지자 그래? 약간 이런 태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만 약간 쓰레기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리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연자분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몇 번 기분 내기 하셨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 솔직히 말해서 노리신 거잖아요 노리셨다고 여기 썼잖아요 어느 정도 노리기도 했다 서로가 그게 뭐 만족스러우면은 둘 다 기분 내기에 좀 흠뻑 빠지셔가지고 만날 때마다 하실 수가 있다면 처음이 어렵지 사실은 둘이 뭐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에서 술 마시면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뭐 뭐 이게 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꾸는 없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정말 빠꾸가 없어요 네 빠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도 솔직히 말하면은 어느 정도 뭐 즐길 건 즐기신 것 같고 본인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남자분이 좀 치졸하긴 한데 지금 이 사연만 보면은 근데 이 남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얘가 나를 가지고 놀다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졸하게 나온 걸 수 있어요 뭐 이제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사연자분은 약간 몰아세우고 또 심한 말을 하고 사연자분한테 피코가 아니라 자기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걔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뭐 이거는 사연자분이 어느 정도는 감당하셔야 되지만 그 남자분은 사귀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사연자분과는 달리 사연자분도 파트너 파트너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그 전에 친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 참 사연자분은 좀 그러니까 참 이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맞아요 연애를 시작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리고 술은 늘 술은 조심하세요 술은 확실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뭐 분위기 낼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어 술 먹고 뭔가 하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술집 갔는데는 또 조명이 좀 노랗잖아요 분위기가 좀 좋잖아요 어두컴컴하죠 약간 어두컴컴하고 그냥 나를 그게 그건 내가 아니야 그 술 마셨을 때 그건 내가 아니야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술 마시면은 스킨십 하고 싶죠 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아 맞아요 옆에 더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터치도 하고 싶고 이게 사람이란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술을 마시다 보면은 하지만 어 상대를 생각하고 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내일을 생각해야죠 맞아요 어 오늘만 사는 거 나쁘진 않은데요 뒷감당은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나의 오늘입니다 뭔 소리죠 그게 내일은 내일의 나의 오늘이라고요 내일은 나의 오늘이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생존하기 때문에 늘 그 미래를 생각하고 행복해라 굉장히 어렵네 내일은 내일의 나의 오늘이다 어제는 어제의 나의 오늘이었다 쉽지 않네요 복잡하네요 그리고 이 파트너를 두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진짜 그럼요 파트너 두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이런 거는 잘 말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있어도 이거는 친구들끼리도 사실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트너 있어도 모르죠 예예예 그리고 이 파트너라는 게 한쪽은 사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애인 있는데 또 이렇게 파트너 두는 새끼들이 있다 그건 바람이고요 그건 그냥 바람이고요 그런 새끼들이 있어 그거는 정말 그냥 바람이고요 정말 순수하게 연애는 안 하면서 파트너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윤PD는 어떡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굳이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세요 네 저는 물론 그런 그 행위를 그 행위를 네 그 행위를 약간 포장 잘하세요 아 쉽게 기분을 내고 예 운동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게임이다 이렇게 땀을 빼는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표현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표현이 너무 약간 땀을 빼는 사우납니까 그게 실제로 그 운동되는 칼로리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동의 일환으로 약간 운동 파트너다라고 생각하면 만들 수도 있겠죠 스포츠로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예 저는 그런 운동은 원하지도 않고 저는 이런 관계에 그 관계에는 정서적인 교감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운동 운동 안 하시면 안 되나 그냥 PT 같은 거 받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그냥 본능에 충실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감정적 교류가 없는 아 근데 솔직히 뭐 아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 표정을 같이 보고 싶네요 어쨌든 저는 저는 유교권로서 예예예 저는 그런 놈이 있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다 친구로도 친구로도 두지 않을 것이다 아 친구면 상관없죠 아 애인으로는 안 됩니다 아 예뻐 애인은 좀 약간 예전에 그랬던 친구가 있다고 예전에 내가 그랬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럼 못 사귀어요 못 사귀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가치관이 안 맞는 겁니다 아 그렇죠 가치관이 안 맞으면 그거 가치관이 안 맞아요 그 부분에서 그 친구가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예 그거 말고도 더 개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일반화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안 맞습니다 선고판 일반화를 많이 하시네요 아 안 맞습니다 저도 뭐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건강한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연애는 필요 없는데 운동은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기계 많잖아요 요즘에 기계요 아니 요즘에 아니 그렇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포기샵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살과 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육체적인 관계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글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사실 그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일단 저는 그 판단을 유보할게요 판단을 유보할게요 공식 입장이신가요? 내가 뭐라고? 정혜윤 당에서는 판단을 유보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어쨌든 근데 저는 제가 여기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하지만 그분들을 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사람 바위 사람이에요 욕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게 떳떳하지 못한 관계는 사실인 거잖아요 야 나는 섹스 파트너 있어 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어 예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게 사회적 인식이다 숨겨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인식이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다고 제 입장은 거기까지는 말했습니다 바로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만하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만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이게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쿨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은 물론 전 해보지 않았지만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이게 뭐 사실은 정서적인 교감에서 육체적인 교감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 육체적인 교감에서 정서적인 교감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아 쟤 만나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교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뭔가 나한테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러 가야 돼 그냥 파트너일 뿐인데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만약에 정말 한 사람이 정말 쿨한 난 너랑 정말 몸만 몸만 필요해 너는 이런데 누구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래버리면은 파국이죠 또 파국입니다 결국은 파국을 맞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너 관계는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시고 정말 둘 다 쿨하게 즐기실 수 있다면 뭐 하세요 이거는 뭐 개인의 의사니까 개인의 의사인데 하는 걸 추천하진 않지만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고 싶다면 가능하시고 하고 싶다면 막기에도 좀 뭔가 모르겠다 나는 전 유보하겠습니다 계속 유보를 하시네 아니 근데 어렵네요 두 명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다면 네 두 명의 니즈 수줍은 나의 고백 두 명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다면은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이 이 SP를 지인 중에 찾진 마세요 아 그러면 안 되지 네 친구 중에 뭐 술 마시고 우리는 이래 이거 하자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관계 그냥 끝낼 생각으로 하세요 맞습니다 시도하실 거면은 네 윤 PD님 남사친 많으세요? 네 뭐 남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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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네 오빠들이나 남자인 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선배 후배 뭐 이런 느낌? 네 어 그래요? 친구들보다는? 네네 어 친구들은 저를 어 또라이라고 생각하거나 어 좀 절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또라이 아니면 무서워한다 겁을 낸다 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를 감당하기 어려워해요 동갑들은 아 그래요 버거워하는군요 예예 좀 버거울 수 있죠 예 특히나 또 과대 출신이니까 동기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이미지가 있었을 수 있겠네요 동기들 친한 애들 다 네 있습니다 음 남사친 그 뭐 예를 들면 친한 선배 친한 동생 후배들 네 일대일로 만나서 뭐 하시는 경우 있어요? 네 술도 먹고 아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네 어 그런 거는 그냥 뭐 쿨하게? 네 감정이 없으니까 아 감정이 없고? 상대방도 감정이 없고? 아마도? 아마도? 어 근데 그 약간 윤PD는 자기한테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네 파악이 빠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래도 그냥 뭐 저녁도 둘이 먹고 술도 둘이 마시고 그래요 아 그런 사람들은 네 어 더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죠 아 잠깐의 기간으로 애초에 그러니까 나를 만약에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친하더라도 아 멀리하는구나 당분간 한동안은 아 거리 두기 어 좀 거리를 둔다 어 그리고 좀 잠잠해질 때쯤 다시 누운다 아 그래요 어 밀당이 대단하시네요 완급 조절이 대단하죠 완급 조절이 대단하시네요 거의 뭐 엑셀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뭐 장난 아니시네요 기능 만점 역시 기능 만점이네요 엑셀 누르는 솜씨가 네 스무스하게 놨다 엑브 엑브 아 벌써 불안한데 엑브 엑브 벌써 불안한데 지금 부에서 바로 절대 떼면 안 되죠 어 예예예 부는 늘 부에 늘 갖다 대시고 예예예 부에 늘 갖다 대시고 예 어 예 완급 조절이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시군요 저는 근데 대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뭔 개념 뭐 여사친과 아싸였잖아요 예 아싸였잖아요 아싸였는데 뭐 아싸여서 사실은 뭐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네 예를 들면 어쨌든 친한 몇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근데 그 둘이 술 마시고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생각을 궁금해한 적도 없는 것 같고 어 어 어 어 어 그러다 이제 사단이 많이 나죠 저렇게 완급 조절 못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놈들이요? 네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 놈들이요? 저 제가 포함되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사귈 마음이 없는데 술 마시고 실수하셨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세요 그렇지 아 근데 난 최악은 그거다 최악은 아 나 어제 술 먹어서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뭐 실수했니? 우와 네 꼴을 봐 네 꼴을 보고 실수했는지 아실지 물어봐 제가 또 불현듯 낯질한 기억이 생각나는 게 실수했다 했어요 설마? 예? 실수했다 했어요 설마? 실수했다는 게 아니고 군대 휴가 나왔을 때예요 동기들이 모였어 근데 그닥 친하지 않은 여자 동기도 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걔랑 둘만 남은 거 애들 다 가고 그래서 술이 너무 취해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친구와 근데 진짜 저는 사귈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군대 휴가 복귀를 해야 돼 뭐 대화 나눌 새도 없이 난 복귀를 했단 말이야 아 그래서 너무 찝찝해서 번호를 번호도 몰랐어 심지어 그치 다 친한 애는 번호만 적어 가니까 그치 그치 번호를 친구한테 물어봐서 콜렉트콜로 전화를 해가지고 최악이다야 최악 돈도 내가 내야 되냐? 최악이다야 진짜 가난했어 그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았어 그리고 그 시간이 흘렀다? 내가 복학을 했잖아 저기 복도에서 오는 거야 나 수업 들으러 가는데 내가 먼저 발견했어 심지어 저 멀리서 아니 이미 선배님을 그 사람 발견했을 거야 선배님이 눈에 좁쩍? 아니 근데 걔가 약간 뒤돌아보는 느낌이었고 저기서 나오는 느낌이었고 내가 아 이런 느낌을 하고 온 거야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쌩을 깔려고 그랬어요 쌩을 깔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뭐라? 너 제대했니? 그래서 그래 나는 어색하고 그 친구 오히려 되게 쿨하게 그래 밥이나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순간 저도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전화를 받아서 그 휴가 군부대에서 사과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막 지나서 그때 기억은 너무나 선명한데 만나서 얘기를 하려니까 못하겠어 말도 못하겠고 군대 번호 그거 다르게 뜨잖아 핸드폰 번호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안 받았겠지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콜렉트컬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여가지고 모르는 번호 안 받지 뭐 내전한 줄 알고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군대에서 올 사람은 뭐 뻔했겠지 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내전하면서 안 받은 걸 수도 있고 암튼 그때는 제가 그냥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내가 너한테 실수한 것 같다 친구들도 알아? 몇몇은 알아요 이게 그리고 모를 수가 없는 게 특히나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소문이 너무 빨리 나 소문이 너무 빨리 나기 때문에 그 여자분도 돌아와서 말했겠지 야 애들아 세훈이가 너만 알고 있어 아 뭐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는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서 근데 그 순간에 저 아직도 아찔해요 아찔할 것 같아요 아찔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학교에서 매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뭐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건지 친하게 지내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맨날 쌩 까는 것도 웃기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암튼 술 마시고 실수하게 되면은 뒤처리가 너무나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남사친들이랑 술자리나 할 때 정리 어떻게 하십니까? 깔끔하게 그냥 마시고 딱 헤어집니까 그냥? 그럼 어떻게 헤어져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막차 전에 일어난다던가 깔끔하게 둘이 아 막차 전에 가죠 막차를 타거나 그렇게 딱 정해놓고 뭐 이렇게 뭐 정하지 않아도 그냥 국룰입니까? 국룰이에요? 막차 전에 일어나자 야야야 빨리 야 지금 막차 가야 된다 야 아이스크림 사먹을 시간까지 빨리 포함해가지고 빨리 나가자 지금 아 그런 식으로 되게 쿨하네 뭐가 있을 일이 없네 대화만 들어봐도 빨리 나가자 나가자 대화만 들어봐도 뭐가 안 생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술 먹으면은 처음에는 친구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술 먹고 나서 우리의 우정의 깊이가 더 한층 올라가는 한층 깊어지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우정이 갑자기 변색이 되죠 아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죠 우정이 정이 돼요 갑자기 예예예 우가 떨어지고 안됩니다 그게 이게 남녀 사이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그런 혈기왕성한 시기 또 술 마시고 있고 우정에서 우를 빼지 말자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우가 붙어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유 유 이게 또 그 다음날 반응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정말 필름이 끊긴 것처럼 하하하 야 너 어제 어떻게 들어갔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아찔해서 생각나기 싫다 야 나 너무 아찔해서 정말 쿨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쟤는 나만 필름이 안 끊혔나 이런 거 있는데 카톡이 왔는데 야 속 개쓰려 아 너무 힘들어 너 어떻게 들어갔어? 나 어떻게 들어갔니?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 근데 분명히 멀쩡했었던 것 같거든 그럴 때는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 건가 상대방이 그거는 일단 노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맞춰줘야지 그럼 맞춰줘야죠 맞춰줘 너 진짜 기억 안 나? 이런 거 하는 순간 예 이제 뭐 우리 뭐 했는데 어제? 뭐 했는데 왜 왜? 말하기도 좀 그러잖아 우리 어제 쩜쩜쩜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다 아 곤란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술을 고백할 때 술 마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PD님은 만신창이 돼서 고백을 안 해야지 아 취준 고백 아 누가 막 야 정혜윤 사랑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막걸리 다섯 통 마시고 누가 합니까 고백을 야 정혜윤 내 사랑을 받아줘 야 내 내가 내가 너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맥주 한 캔 가벼운 가벼운 소주 1병 까지 OK입니다 가벼운 취준 고백 근데 술 냄새 나면 안 돼요 말할 때 말할 때? 네 말할 때 술 냄새가 나면 일단은 그건 못 믿어? 아니요 아니요 그냥 싫어요 아 싫어요 그냥 술 냄새 말할 때 술 냄새가 나는데 술자리에서? 네? 그거 어떻게 그러면은? 술자리에서 고백하지 나와서 해야지 아 나와서 확 개방된 공간에서 술 냄새가 술 냄새가 안 나게 다이렉트로 안 나게 나와서 술집에서 나도 좋아해 이렇게 하면 옆 사람들이 듣잖아요 좀 창피하지 누가 그렇게 누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합니까 술집에서 그냥 조용히 조용히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옆 세이블이 다 들립니다 왜 이렇게 엿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들립니다 아 그래요? 네 무슨 더 게임 오브 데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들린다고요 지금? 아 그래요? 엿들으시는 거 같은데요 아까?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포장마차 이런데 정말 영화처럼 아 포장마차? 네 포장마차? 알아서 해보세요 들으셨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해보시랍니다 어쨌든 술 마시고 고백하는 거 싫진 않다 그 공간이 아니라면 만신창이면 아니면 된다 누가 만신창의 상태로 고백을 하면 그 정도면 고백 안 해야죠 아니 너무 취해가지고 긴장 확 풀려져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실토가 혀 막 풀려가지고 아니 이거는 좋아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건 실토지 실토 혜연아 나 너 좋아하는데 택시 좀 불러줘라 이거 실토 취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야 내가 너 좋아하는데 아 내가 이걸 왜 말하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미친놈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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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아니면 사실 연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술이 도움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요 정말 마음 없는 사람하고는 너무 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정말 근데 선을 지킬 자신이 있으면 드시고요 선 지킬 자신이 없다 근데 이게 술 취하면 또 사람이 선을 몰라 선을 몰라요 선을 모릅니다 저도 술을 대학교 때 진짜 잘 마셨거든요 정말 안 취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치 네 저 진짜 술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났었거든요 대학교 때는 그치 네 거의 끝까지 남아있고 그치 애들 다 들어보내는 스타일인데 그치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찔한 기억들이 불상사들이 벌어지곤 하니까 여러분들 본인을 너무 믿지 마시고 정말 자신이 없을 때는 본인의 주량 이하로만 본인의 주량들 다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대충 윤피디 주량이 어떻게 되죠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 네 낮게 잡으시네요 한 병 정도인 것 같아요 한 병 정도? 네 한 병 이상이면 취하시는 거예요? 취하진 않는데 업이 되죠 기본 한 두 명씩 달리는 것 같던데 업이 되니까 아 예 어 그럼 실수하기 실수가 더 잘 나옵니다 업이 되는 순간 안 취했을 때도 실수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실수가 많으니까 아 예 한 병 그때까지는 한 병까지는 좀 컨트롤이 가능? 어 이런 내 실수가 원래 내 실수인 마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아 넘어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컨트롤이 쉽지 않구나 내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어 위험한데요 주산데요 아니 근데 저도 술 취해 술 좀 마셨을 때 술 마셨을 때 한 친구가 노래방에 갔는데 네 여자 둘의 남자 한 명이 노래방에 갔었는데 네 그 어 흥미롭네요 네? 흥미롭네요 셋이 노래방에 갔어요 어 예예 셋을 셋이 안 둘은 안 갑니다 셋이 갔습니다 거기서 한 명만 화장실 가봐 근데 각자 인다 한 곡씩 부르잖아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한 곡씩 부르잖아요 아 그쵸 그쵸 한 곡씩 부르는데 제가 노래방에 가면은 늘 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늘 부르는 노래들 어 예 그런 노래들 다 내가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그런 아이돌 가수들 노래 거든요 거의 음 그러면은 춤추면서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저의 춤추는 모습을 굉장히 저를 귀여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귀엽다는 듯이 저를 봤거든요 표정관리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귀엽다는 듯이 보고 막 그랬는데 아직도 이렇게 표정관리가 안 되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그 남자인 친구가 저한테 그 노래를 같이 부르잖아요 듀엣곡이었거든요 아 듀엣 제안을 했나요 네 아 이거는 여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부를 수가 없다 아 라고 했는데 그냥 그냥 불러라 라고 해서 네 불렀죠 네네네 그때 우리도 좀 술을 마시고 갔었으니까 그 친구는 좀 텐션이 올라갔을 때고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서 온전한 상태였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친구의 반응이 뭔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을 때 다름을 느꼈을 때 아 여기서 내가 듀엣을 쟤를 마주보고 노래 부르는 순간 제가 오늘 이후로 이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 표정 아 예 진짜 근데 그 정도 가창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듀엣을 해서 나는 나는 노래방 화면만 봤어 가사 화면만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혹시 노래가 뭔지 올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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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벌써 며칠째 잘 완곡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일부러 눈을 안 봐주셨어요 예예예 혹시나 혹시나는 맞아 나에게 빠질까봐 완급조절 완급조절 브레이크 나라도 확실히 브레이크 나라도 확실히 막 밟자 도로주행 선생님 같네요 안전거리 유지 거의 뭐 안전거리 유지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 한 몇 분 있다가 김동결 취중진담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핸드폰을 하는 척 했어요 제가 혼자 노래 부를 때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저 그 뭐지 그 노래 중에 이제 말할 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너를 사랑해왔다 하고 이 부분 전에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약간 노골적이었네 근데 네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 하트 모양 있죠 손하트요 그 지디 손하트 모양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여자인 친구 다른 한 명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걔랑 나랑 동시에 했으면 몰라 번갈아 하면서 했거나 저한테만 하는 거예요 1절 2절 나눠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는 이 노래방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야 된다 어허 라는 생각이 쫙 들더라고요 어허허허허허 그러니까 네네네 그니까 평소에는 걔가 그 정도인 라고는 아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겠죠 이 정도로 그럴 수 있죠 호감 정도였겠지만 네예예 그 정도일 수 있죠 술을 먹고 예예예 그렇게 노래방 텐션까지 해가지고 아 그게 그게 이게 느껴졌다 예예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조심하셔라 만약에 그 상대가 저같이 브레이크 잘 밟는 사람이라면 이럴 일이 없겠죠 만약에 그 순간에도 윤PD도 굉장히 술에 취해 있었고 막 받아줬어 다 받아주고 띄웨트할 때 눈 마주치고 나도 하트하트 이런 거 했어 쟤 나고 고백하나 봐 이랬었어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 날 헤어지고 집에 가서 술 깨고 나가주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저는 다음 날을 또 생각했죠 왜냐면 내일은 내일의 나의 오늘이니까 내일은 내일의 나의 오늘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오늘 할 일은 정확히 마무리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남자분의 태도는 어땠나요? 확실히 뭔가 변하는 듯한 게 보였거든요 그 이후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좀 더 잘해주려고 하고 츤데레처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 달라졌구나 츤데레인 척하면서 막 틱틱대면서 막 다 해주는 그런 스타일들 있죠 그랬는데 제가 아 그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가 완전히 거리를 아 거리를 또 뒀어요 거기서 또? 그러니까 왜 저래? 왜 저래? 이러면서 아 그래요? 약간 설레발 아니었을까요? 제가 너무 그랬나요? 예예예 제가 약간 도끼병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는 취중진다면서 너무 느껴졌다 그냥 되게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퍼포먼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런 행동들인 거죠 그 다음날에 뭐가 그런 태도도 느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확히 어떤 행동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카카오톡 뮤직을 그런 걸 그 올포유로 바꾼다거나 이런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제 본인과 어떤 윤피디와의 감정 공유가 소중했기 때문에 아 혜윤이도 이 기분을 공유했겠지? 이러면서 그리고 뭐 내가 불렀던 노래를 뭐 해놓는다거나 그런 식이다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래가지고 남자분이 약간 초보적이셨네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랬다 예예 그게 이게 바로 술의 영향이죠 술이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셋이 노래방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남자분이 또 이렇게까지 급발진을 하진 않았겠죠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렇게 술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가까운 사이 또 관계를 어느 정도 오래 유지해야 되는 친구 사이에서는 술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사연자분 얘기로 넘어가보면 사연자 얘기 넘어왔네 솔직히 말하면 사연자분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남자분이 이런 본인에게 심한 말 자기를 막 정말 가지고 놀다 버렸다 뭐 이런 태도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연자분도 이 행동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마 그 남자분이 내가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너 눈치도 못했냐 이런 식으로 막 다그친 것 같아요 이 사연자를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또 근데 그 남자분도 참 바보 같은 거죠 자기가 오래 좋아한 것 뿐이지 그런 감정을 교류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한테 뭐라고 한다는 게 참 오래 좋아한 게 뭐 대수입니까? 자기가 좋아한 거지 혼자만의 감정이잖아요 그거는 이 남자분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마치 무슨 생색내기 마냥 나는 이렇게 좋아했고 수뇌보 마냥 지금 수뇌보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네요 이게 남자분의 사고 흐름이 뭐냐면 난 이렇게 오랫동안 널 좋아하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넌 왜 그래 이런 느낌이죠 남자분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거고요 하지만 사연자분의 잘못이 없지 않다 없진 않다 사연자분 이거는 뭐 파트너인지 남자친구인지는 어쨌든 본인 기준입니다 본인이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솔직히 오래된 친구라기엔 파트너보다 더 점수 주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하는데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파트너에 가까웠겠죠 근데 또 더군다나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에서 또 남자분한테 좀 대이신 게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근데 지금 이 남자가 다시 나타나서 인스타를 새로 파가지고 막 다시 어필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남자의 아랫동이가 다시 심심해져서인지 심심해져서일 수도 있으니까 싫으면은 완전히 계속 차단을 하시고 차단을 하시고 친구들한테 나쁜 나만 나쁜 사람 됐다고 하지만 나쁜 사람 되기 싫으면은 이 관계를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속이 후련해질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올 또 파장도 생각을 해보셔라 네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남자분이 사연자분을 얼마나 오래 좋아하고 또 얼마나 진심으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안 받아주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더군다나 지금 사연자분이 그 남자분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면은 깔끔하게 끊으십시오 네 다시는 연락 못하게 끊으시고 술 먹고 선 넘는 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 그래도 저희 좀 조심하자고요 왜냐면 내일은 내일의 나의 나의 오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나가 책임져주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의 나의 오늘이다 본인이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또 뉴스 보니까 친구들끼리 파티룸 파티룸 염하다 지금 지금 만실이래요 여러분 아니 지금 파티룸에서 위험하다 진짜 이거 이거 위험해요 남녀들 이거 섞여서 놀으면 이거 위험하다 진짜 아씨 빨리 표현을 좀 섞여서 놀다가 봅니까 아니 되게 되게 거침없으시네 표현이 땀을 뺀다고 하질 않나 섞여서 논다고 하질 않나 그 저는 표상적으로 맞는 제가 틀린 말 했으니까 섞여서 노는 거고 표현을 땀이 나니까 땀이 난다고 제가 할 뿐이죠 표현을 좀 나이스하게 하는 이생망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모여서 노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예약이 안 된대요 연말에 지금 파티룸이랑 호텔이 지금 다 만실이랍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올해는 내년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술은 좀 자제하시고 정말 술 없이 술 없이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좀 더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음에 그거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요 우리도 줌으로 파티해보는 거예요 여기 댓글 쓰시는 분들 줌 방에 초대해가지고 저희가 뭐 게시판 같은데 지금 뭐 링크 올려가지고 팟캐스트 게시판에 링크 하나 올려두고 몇 시에 줌 오픈한다고 하고 화상으로 그렇게 정혜윤 이세훈 말 저 이름 바꿔가지고 댓글 쓴 사람처럼 저 청취자 누구인데요 하고 숨어가지고 저인 척 안 하고 뭐 저희도 뭐 언택트로 공개 방송을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네요 언택트로 줌으로 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빅 같은 느낌일 것 같네요 지금 호스트 없는 팟캐스트예요 호스트 없는 호스트 없는 다 같이 그냥 줌으로 왜 화상으로 모였는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얘기예요 근데 줌으로 만나면 줌으로 만나면 술 먹는 거죠 아 자기 집에서 네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줌으로 송년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줌으로 송년회를 한대요 집에서 안주 각자 준비해놓고 집에서 자기와 간식거리와 맥주 간단한 주류를 준비해놓고 교수님도 같이 하는 거야 다 한대요 너무 싫다 너무 싫어 저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너무 싫다 너무 싫어 근데 요새 대학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입생 환영회나 이런 것들을 정말 줌으로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냐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학교 학생회의 팔로우 아직도 해가지고 보는데 실제로 오티나 이런 것들을 다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한다고 하죠 조회 공지 이런 거 다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연애하기도 힘든 시기인 것 같고요 참 어렵습니다 저희 팟캐스터가 오래 가려면 또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왜요? 그런 줌 방에서 생길 수도 있죠 야 34번 나도 마음에 들었다 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연애도 사실 감이거든요 이게 지금 감 좋은데 왜 감 좋습니까? 아직 괜찮아요? 아직 좋습니다 아직 괜찮습니까? 저는 실전파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전에 강한 윤피디님 실전에 강한 윤피디님 도로 위에 실전도 화이팅 하시고요 안전한 운전하시고 제가 2주 뒤에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연애 이 상황이 극복이 돼서 연애도 많이 하시고 신나게 놀아야 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길 텐데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건강한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연애요 건강한 연애 남한테 말할 수 있는 떳떳한 연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 잘 들었고요 오늘의 입장 잘 들었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은 나의 오늘이다 우리 저희 표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생은 망했어 안녕 안녕 zu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